자장님 여기에요. 잘한다. 짜장면 시키신 분. 여기요. 잘한다. 아 대단하십니다 형님. 여기 같이. 찾을게요 저희. 야. 나왔어. 딱 끝까지. 우와. 꽃빙이. 우와. 짜장. 우와. 짬뽕 맞아요? 해물탕 아니야 해물탕? 우와. 내가 본 꽃빙 중에 제일 크다 제일. 야 말도 안 되네 이거 아니고. 먹어. 아 잘못했습니다. 그 짜장면 그릇을 활용을 제일 끝까지 했더라고. 꽃빙인데 완전 끝까지. 끝까지 넣었어.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들어간 거구나.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들어간 거구나. 우와 진짜 많다. 저게 꽃빙입니다. 도시 올라간. 짜장면. 짜장면. 짜장면 냄새. 짜장면집이다. 어디. 다 짜장이야. 참아야 돼. 아 맛있어. 맛이 없을 수가 없다. 저 배경 봐 배경 봐. 야 나 오늘 짜장면이니까 저녁 무조건. 그림이다. 아 맛있겠다. 아 맛있겠다. 근데 입 속이 큰가 봐. 입 속이 큰가 봐. 입 속이 큰가 봐. 그렇지. 혹시 톡톡톡톡. 톡톡톡톡. 톡톡톡톡시키는데. 맛있다. 이야. 땡큐. 마라도가 짜장면 유명한 거 이뤄야겠다. 너무 맛있어요. 짜장면인데 톡톡 터져. 톡톡 터지는 맛이 톡. 음. 야 톡톡이 이거. 이야. 먹으면 이렇게 경치가 보이니까. 먹고 받아보고. 너무 예쁘다. 짱짱면이다 짱짱면. 짱 맛있다. 근데 왜 이렇게 막. 왜 이렇게 크게 크게 먹어요. 어 크게 크게 먹으면 맛있지요. 아 진짜 맛있게 먹는 거야. 맛있게 먹어요. 아 근데 저게 되게 큰 그릇 아니야. 잘 먹었지.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약간 그 우리가 피곤할 때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.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짜장면 기분이 좋아지고. 굉장히 인상 깊었던 짜장면 맛이 안되네.